햄집사 1기 오늘은 햄스터님들 간식으로 루애를 준비했다. 겉으로 보기엔 징그럽고 안 먹을 것 같지만 용양가가 매우 매우 풍부하고 나름 비싼 몸이다. 그리고 드워프 햄스터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다. 이상하게 골든 햄스터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한다. 정보를 습득했으니 실험해보기로 한 집사 얘는 드워프 햄스터 아쿠다. 아쿠는 대부분의 간식들을 잘 먹는 데스터이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줘봤는데 역시나 잘 먹는다. 얘도 드워프 햄스터인데 루애보단 다른 거에 관심이 있다. 자리에 앉아서 역시 잘 먹는다. 다음 편에 계속